그 대사도 없는데 와 진짜 갓겜이다 치료할 걸 가져오래 훔쳐야되겠군 아 나는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어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왼쪽에서 쏘는구나 이거 포갤 수 있나?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위로 못 넘어가더라고 다시 해볼게요 점프 없어 이 게임 기간총으로 부시게 하라고? 내 몸도 부서질텐데 일단 왼쪽 한 번 가볼게 그런데 왼쪽에 여기 이게 있는 L.O.O 빨리 오와 엇 으윽 뭐 됐나 안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챙겨 다음 턴에 갈게요 여기 있으면 안보이겠지? 어? 오? 지시네?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헉헉헉헉헉헉헉 아니 근데 구멍이 있네? 아아아아 그 다음에 딩댩이 저기로 보낸 다음에 시야에 이제 들어오잖아 쟤를 이제 힐킷을 가져오게 하는건가보다 일단 오른쪽으로 쭉 가볼게요 길을 잘 모르니까 네 오케이 phone b 인터 этой 얘를 벌 받는건가? 징계 posting destek peg기ой 물어와 저걸로 이제 오른쪽에 철망 있잖아요 그걸 뚫는거지 저걸로! 여긴 이제 교착했지? 여기 뭐있어? 여기 뭐있어? 여기 뭐있어? 여기 뭐있어? 으아! 허! 어떻게 이사람 하락해 저기 뒤에 뭐있네? 야옹! 이거 다이너마이트 가져와야 되나봐? 딩댕아 저거 가져와 희앤팅 여긴 아 이거 저거를 먼저 연결해야 되는건가? 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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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덩댕아 일단은 이것 좀 물어줘 하나 하나 챙겨 가자 툴 아 help 조금 슬렉 주 티 쟤네 이걸 눈치 못해? 아 이렇게 하는게 맞나 근데? 맞겠지? 설마 이거 뒤에 숨어서 가야된다? 그라쿤 저기 등대야 잠깐만 아 어렵다 여기 이건 뭐하는거지? 아아 왼쪽에 뭐가 있구나 중요한 아이템이겠지 이게? 여기 지나갈때? 타고있어 음 너무 뒤로 던졌나 뭐 찾았다 아 근데 문제네 미안해 미안해 아 죽이지 말걸 그랬나? 아 아 아 아니 네만 네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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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피했다. 어떻게 해, 열쇠. 저것도 가져와. 무튼 버튼 같죠? 여기에 길이 있군 댕댕아 일단 저거 해봐 뭐가 변화가 있겠지 아까 그거 있잖아 댕댕이 끌고 왔던거 님들 어 뭐야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걸로 걔를 반대쪽으로 넘겨 님들 뭔지 알겠죠 여기서 어떻게 나가더라 아 인형 뽑히라고? 이거네 그 다음에 저거를 맨 오른쪽까지 가져오게 한 칸 더 왼쪽으로 해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댕댕한테 저거 내리게 짜잔 으어억 자 야 근데 무슨 약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냐 어? 자 이제 구상 이제 구상 해치웠나 아 아 아 아 아직 다 치료를 못했네 네 근데 약을 구하러 간건데 흫 진짜 중요한 약은 안 구한거 같은데 괜찮겠죠? 어 정작 중요한 약은 못 구하고 갇혀버렸군요 빵 감야버렸군요 그거umin weld 이리 이렇게 oir 으흐 эта 아까 왼쪽으로 갔던 게 그 내려가려고 그랬거든 얘네 구해줘야 되잖아 야 근데 주인공이 되게 오지랍이 넓네 요즘같은 시대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야 이거 내려 야 댕댕아 너 저기 타 위험한가? 댕댕아 일루와 저절로 가있어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괜찮아 아 아 저 막대기를 먼저 구했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다 사람들이 찾고있어 어 저기있다 아 저거 댕댕이한테 구해오라고 해야되네 서순이 잘못됐네 서순이 왼쪽 먼저야 사람을 끌어와 저거 저거 더 저거 더 아 아이고 잘했어 일루와 라임즈 대성당 라임즈씨는 전쟁의 고통을 묵묵히 겪어야겠다 전쟁이 끝나던 날까지 라임즈씨의 주민들은 오직 1500명 많이 버티고 있었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됐어! 아유 뭐 다 해줘야 돼 잠깐만 우리 댕댕이 어떡하지? 팽자 이제 일로와 아이 데리고 와야돼 이씨 쌍놈새끼 저거 가자! 2층에 옷장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 짜식이 말이야 귀찮은 저거 혹시 알아?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 그렇지? 왜? 아니다 이거 먼저 해줘야지 아빠 이거 해줘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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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애기 여깄는데? 저기요 애기 저기 있어요 저 위투로 어떻게 가지? 두명이 더 필요해 두명이 더 필요해 아 저기 집에도 들어갈 수 있네 보니까 그 애기가 여기도 있네 하나 더 있어 짜잔 그 애기 댕댕이를 끌고 올 수가 없는데? 내가 가면 죽을텐데? 괜찮을까? 크으 어 으어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야 근데 국자로 안되는게 있다고? 국자 개쩔던데? 왜 이거 부딪지겠지? 전용템이 아니라서 부서진다고 자 이제 두명 다 구했지 나 아까 한명 안에서 울고 있었는데 걔네 못 구하나? 도와줘요 할아버지 도와줘요 됐어 됐어 자 이제 친구를 구하러 가봅시다 아 이거 포탄 떨어지는데 이제 끝났나? 왜? 어 그 친구의 울음터리가 들려 오 야 뭔가 부스꾼이 난다 아 아 이 ella 이런식으로 에치웠나 으 emails 이 녀석을 어떻게 해치우는 걸까? 피지컬이네 세번째 발은 불발이야 네번째가 날개를 부숴야 된다고? 지식이 들었다 날개 쪽에 넣을 수 있나? 아, 이렇게 아, 쉿 자, 날개 다 부숬고 저 왼쪽 위에 있는 것도 맞춰야되나? 자, 날개 다 부숬고 아, 안에 넣는거네 아, 안에 넣는거네 흠 해치웠나? 헉? 어떻게 사위인데? 사위가 안에 있었어 얘는 얼굴을 모르잖아 제발 과연 어떻게 됐었지? 제발 이장 부서진 땅 지금까지 1장이었고요 9개월 전 터뜻히 시키지 않은 에너지 이자 대박 아 이제 얘로 플레이하네? 어디보자 저 갈매기한테 이걸 줘볼까? 떨어트렸다 아 저 열쇠가 필요한데 말이지 아 바로 위에 올라왔을 때 맞추면 돼 일루와 그렇지 구해요 마른으로 향하는 택시 파리의 택시들이 징발된 왼쪽템? 근데 수십템 먹으면 뭐 좋나? 지금 뭐라는 의미하는지 모르겠지 이거 아까 그 아까 걔 아니에요? 맞지? 이 아저씨 도와줘야되나? 바퀴 이 아저씨 도와줘야되나? 바퀴 아하 이해했다 세모 세모 세모는 없네? 일단은 맨 오른쪽 게임 뭐였지? 네모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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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 어디 아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저거 어때? 이렇게 하면 돼 흠 물병? 잠깐만 방금 불 들어왔지 아까 그 애기가 물병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와서 저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넣으면 되나보다 아까 아줌마가 들고 있었어 이젠 안 들고 있군 이젠 제껍니다 아맞아 물 물 안 담았지 짜잔 야 물로 가는거야 2차네 이치 나왜 대기 대박이네 와 진짜 갓게임이네 군대 영장 뭐야 오른쪽 저건 나 갖다 박는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저 오른쪽에 왜 있는거에요 얘들 피해야되는건가 아 이렇게 쩨 1914년 9월 7일 택시는 범세 달렸고 안나는 병사들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심히 돕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저 운전 못해요 방은 그거는 운전을 여러분들 키보드로 하진 않아요 메디! 아까 힐 하는거 배웠죠? 아.. 오른쪽 키구나 이번엔 아래 키고 우측 키? 아.. 7년이 넘어갔다 고마워 아나가 자신이 몸과 마음을 병원과 병원과 병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생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생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너무 재미로 말고, 진지하게 받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디립치려고 그러지 말고. 드벌려! 아, 애들 다 다쳤네. 토업? 토업으로 다리 잘 나와야 되나봐. 설마. 아, 넌넌넌안. 드 Meineinity. 앜! 으에에에에 couragrå 잘해야하나 사람이 빠졌어 이건 뭐하는거지 어흥 저 이 친구한테 물을 갖다줘야 되는데 아까 수도관이 막혀있었던 거 같거든요? 물통은 저기 놓을까 일단? 톱으로 저거 자라봐야겠다 일단 저 친구 저거 만들어줘야 되고 얘는 물이 필요하고 일단 물통 놓을 수 있나 봐야겠다 됐고 이 목도리는 뭐하는거지? 보니깐 이 톱은 이제 쓰는거 없을거 같애 이 목도리를 나중에 줄사람이 있나 보자구 목도리 응 목도리 자 됐다 물 줬고 일단 목도리는 지금 어디있으니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이거 쟤 얘를 목도리 갖다주면 되네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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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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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죽었나봐 자 이걸로 이 삽으로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나? 이 삽으로 그걸 만들 수 있나? 이 삽으로 못봐야 할 수 있나? 쓰읍 아 뭐 안될건 없지? 되네? 으아앗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긴 이 목도리로 저 깁스하는 아 깁스랜다 팔 고정시키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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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은윽 흠 으흠 목도리가 쟤한테 간건가? 어 잠깐만 이거 우리 쪽 병사가 아니잖아요 괜찮나? 적군인데 하아 하아 상관없나? 상관없나? 어 왜이래? 와아 아아 아아아아 아악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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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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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중국... 나머지 일본 발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주의 defens이lex시에 남은 한국의 가령 지금은 연기의 무기인 멸çon, applicants. fundamental. 부탁돼! 수정 민족의 고통을 고통한 아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로 아나는 gez이었다 그리고 구원을 전 אות 수소를 alcool 아 그 독가스 어떡해 오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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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화타야 화타 아이고 이거 대어세를 챙기자 이게 또 어디 쓸모가 있겠지 아 보니까 맨 위로 올라가면은 무거운 걸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애 이거 이거 톱니가 부족해 보이죠 일단 이 작은 톱니를 일단 꽂아놓자 이렇게 중간 톱니가 필요한데 저거 근데 서술이 틀렸죠 근데.. 오 오니까 이게 일로와야되고 오 오 오 오 오 아 그래도 아직까진 다행이다 원래 이런게임이 되게 암걸리기 좋거든요 어 근데 문제가 생겼더니 아 됐다 아직까진 다행이야 아 이거랑 하면 되나 아 지금 빡집중했어 빡집중 거의 지금 비치두를 상대할때에요 집중력 왜 종안에 갖췄냐구요? 포탄이 떨어졌으니까 아 아 나 한번도 실패안했다 지금 또 뭘 주네 꼭 무조건 구할 필요는 없나봐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치겠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치겠습니까 그냥 의사인데 오른쪽은 못가 지금 왜요? 뭐 있었어요? 문이 있었어? 문이 있었어? 아 저기 문이 있구나 아 그 여자의 오빠는 어떻게 구하지? 뭐지? 일단은 레버가 필요해 이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면 맨 끝으로 가야겠지 이게? 자 올라간 다음에 자 그 다음은 흐흠 자 올라가보자 아무것도 없고 열쇠를 얻었다 저 아주머니도 구해드려야되는데 저 아주머니도 구해드려야되는데 기억하자 38 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14가 아니라 첫번째는 4 세번째가 8 두번째는 6 두번째는 6 4 6 8 흐흐흠 4 6 8 다이얼처럼 해야된다고? 어? 아 비밀보러 내 자리야? 이번에 4번짜리 찾아보자고 1 5 5 5 3 4 5 5 5 5 5 5 5 4 5 5 4 4 4 4 이렇게 기다려야되는구나 8 그 다음 8 짜잔 여긴 뭐지? 1 5 7 2 6 5 5 4 5 5 5 5 6 아주 어려운거였어 자 이 레버가 위에서 필요했지 그럼 이제 폭탄을 위로 끌고 올 수 있나봐 도착하냐? 빨리 구해야되는데? 흠 바프 바 바 바 바 바 잠깐만 잠깐만 이 레버가 어.. 아 여기서 필요한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여기겠지 어 나도 오늘 게임 되게 잘 돼 아 아 아 정원이 안 나 아빠야 이렇게 해서 만났구나 아까 우리 1장 끝냈을때 이렇게 목표가 같았구나 근데 어떡해 아 숨어서 가야하는구나 마음이 너무 급했어 야 근데 댕댕이 나한테 왔네 어쩔 수 없다 댕댕아 가서 교태부려 쟤 병사 살려주시자 쟤 병사 살려주시자 너 에이 와라 아